여기 우리 세금을 펑펑 퍼부어서 엄청난 크기로 지어놓은 국내 최대 크기의 전원마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경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남 곡성군입니다. 여기 강변을 쭉 따라서 저 위쪽에 보면 강빈마을 전원주택단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어놨습니다. 얼마나 큰지 여기서도 훤히 마을이 보입니다. 이 전원마을은 2012년 삼한평부지에다가 2층짜리 전원주택 펜션을 109채를 지어놨습니다. 여기 입구에 보니까 황금사슴이 있네요. 노루는 아니죠? 뿔보면 사슴이 맞습니다. 감탄사가 나옵니다. 야 이렇게 큰 마을을 이런 오지마을에 지어놨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여기는 펜션관리동인데 영업을 중단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 위쪽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큰 대강당을 지어놨습니다. 여기 뭐 마을공동체를 위한 강당이라고 하는데 전원마을 전용 대강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텅텅 비어있습니다. 단지 아래쪽에 있는 펜션입니다. 근데 펜션이 엄청 많네요. 총 펜션만 50개의 동이 있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전원주택을 지어놨는데 거기는 전원주택 59채가 있습니다. 이런 시골에 이정도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있다는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지금 점심때가 조금 지났는데 지금 손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보면 관리가 안되가지고 이게 잔디밭인지 잡토밭인지 좀 헷갈립니다. 여기 전원마을은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원마을을 지은 이 사업자의 경력이 화려합니다. 전 보건복지부 여성장관입니다. 도시 은퇴자들을 곡성으로 유입시켜가지고 시골에 농촌이 공동화되는걸 막고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 목적은 지금 달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텅텅 빈집이 대부분입니다. 그 여성장관의 남편은 전직 곡성군수 출신입니다. 아 대단하죠? 집안이 참 빵빵합니다. 남편의 고향에 인구가 주는거를 걱정을 해가지고 여기 전원마을을 지어가지고 곡성경제를 활성화시킬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 초반에는 분양이 잘 안됐습니다. 기껏해봐야 30채정도 분양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완판이 됐습니다. 네 군수의 파워를 이용한 것 같은데 사모님은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이고 남편은 군수고 네 그러니까 이 파워가 막강한 집안이죠. 강빈 마을로 이주하신 분들 방송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19명을 제외하고 곡성 출신만 78명이 일로 이주를 해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서울 경기 그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불과 12명밖에 안됩니다.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타지는 거의 안들어오고 결국에 이 동네 곡성 사람들만 여기로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곡성 출신 가운데는 곡성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6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 우리 전 군수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분양이 안되니까 뭐 알아서 긴거죠? 예 여유 좀 있는 공무원들은 그냥 한 2억 주고 이렇게 한 채씩 분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어처구니 없는건 2010년도 여기 토지기반공사할 때 곡성군이 우리 세금을 들여가지고 도로 수도 이런걸 다 놔줬다고 합니다. 아니 왜 전원주택 사업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우리 세금으로 토지기반공사를 해준단 말입니까? 펜션 내부에 불을 켜보니까 불이 안들어와요. 아예 전기가 지금 차단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방도 바닥이 완전히 냉골이 되어있고 펜션 운영을 안한지는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분양 초기에는 1층은 주인이 거주하고 2층은 펜션을 운영해서 이렇게 시골에 살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해도 말이 안되죠? 그래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하니까 이거를 아예 수익형 펜션으로 해가지고 주인이 입주해서 사는게 아니라 1,2층 다 펜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수익형 펜션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손님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시끄러운데 거기 사람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유리창도 통유리로 되어있습니다. 혼유리인데 이게 단열의 지약이죠. 그래서 저 위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샤시를 다 이중창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이후에 코레일이 이 펜션을 맡아서 위탁 운영을 했는데 매년 적자만 수천만원이 쌓였다고 합니다. 만일에 도시에서 이런 민간사업자가 전원주택 사업을 하는데 우리 세금으로 도로를 놔줬다 그러면 난리가 날겁니다. 하지만 시골은 괜찮습니다. 지자체 다 아는 형님 우리가 남이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폐쇄도 되어있고 뭐 이런거 세금 좀 지원해줬다 해봐야 아무 문제될게 없는게 우리나라입니다. 곡성은 상당히 외진 마을입니다. 광주까지 나가려면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여기 마트나 이런 편의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식량들은 자급자족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관 오지 마을입니다. 곡성군 인구해봐야 2만 7천명이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돈 마트 이런 것도 없죠. 여기 또 보니까 새로운 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를 준비를 해놨는데 2차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게 분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나무들만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차들이 별로 안보이네요. 이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말에는 여기에 좀 차들이 많고 사람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정말 강산입니다. 이 집은 가장 동네를 잘 흔히 내려다보이고 전망도 가장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9체지 야 규모가 엄청납니다. 웬만한 시골 면지역에 있는 그런 집들 다 합쳐넣어도 이것보다는 작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게 실감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 좀 물을게요. 여기 단지가 엄청 큰데 동네에 몇 번이나 사십니까? 저 잘 몰라요. 아 주말에만 계시는구나. 아니 주말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그래서 올해 상주하는 분한테 물어보던 거예요. 차 있는 집 저 위에는 차가 좀 서 있더라고요. 네 이쪽 저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에 거의 살아요. 아 위쪽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보면 위쪽에 살지 아래쪽에는. 밑에는 그러면 저기 펜션을 합니까? 지금은 문 닫아서 안 해요. 아 펜션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분양받아 가지고. 네 상주하는 사람들만. 아니면 주말에 오거나. 네 다 각자 달라 가지고 사는 스타일이. 그렇군요. 혹시 궁금하시면 이장님도 계시고. 아 이 마을에 단지 이장님이 계신 모양이네요. 네. 아. 저기 요 앞에 카페 있죠? 네. 들어올 때. 그분이 이장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뒤에 사시는 거예요. 여기는 시세가 얼마 정도 합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빌려서. 이년만 빌려서. 아 임대로 사시는구나. 네. 집집마다 다 달라요. 네 보니까 뭐 땅도 넓은 집이 있고 주차장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달라서. 마을에 드시는 집을 하실 거면 이장님이나 대표자가 계시거든요.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정도 됐죠?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죠. 나무가 보니까 좀 시커멓게 됐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가구는 20채 정도 되는데. 그것도 뭐 일부는 또 도시에서 주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한답니다. 지금 보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매매한다는 광고지가 붙어 있습니다. 매매 광고지를 붙여놓은 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토지 100평, 금평 30평 기준으로 가격을 보면은 13년도 처음 입주할 때 2억 10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최저 거래 시세가 지금 9천만원에 팔렸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다고 보니까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단지 입구 쪽에는 상가들이 몇 채가 보입니다. 일반 전원주택이 아니죠. 여기에 보면은 옛날에 편의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옷가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식당 이런거 다 문 닫고 지금은 다 폐업상태입니다. 이 펜션 하나보고 저 멀리서 손님들이 이까지 찾아올 리가 없죠. 현재는 카페 조국 하나만 지금 운영중이고 나머지는 다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시골 공동화를 막는다는 그런 명분으로 우리의 피같은 세금을 쪽쪽 빨아먹고 결국에는 이렇게 텅 빈 유령단지가 됐습니다. 사람도 거의 안사는 빈집을 저렇게 100채나 넘게 지어놨습니다. 시골에 막상 내려와서 살려고 하면은 뭐해 먹고 살아야 되나 생계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남의 땅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봐야 그거 소독 얼마 안됩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산불 감시원 그걸 하면은 뭐 돈벌이가 되지만은 그것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빡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